드러머는 과연 땡땡을 잘할까 두번째 시리즈 드러머는 과연 사격을 잘할까요 제가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이야 저 끝에서 쭉 와가지고 여과를 마칠겁니다 관역과 제가 싫어하는 비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역부터 이제 비둘기 비둘기 얼굴 한 두방정도 그리고 관역은 정중앙은 한번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정도입니다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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